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홍지윤님 12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6일이죠. 로터리클럽 만찬 행사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행사 있으시구요. 17일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뮤지컬 서편제를 오후 7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구요. 20일입니다. 울진군 송년음악회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행주님 나오십니다. 오후 10시죠.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오후 10시에 같은 20일날 나오십니다. 12월 24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코리아 퍼레이드에 홍지윤님 나오시구요. 12월 25일 뮤지컬 서편제 부산입니다. 소양시어터 신안카드홀에 홍지윤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나오십니다. 12월 27일입니다. 디지털 투나잇 축하 공연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홍지윤님 나오시구요. 똑같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홍지윤님이 오후 10시에 나오십니다. 27일 그리고 12월 31일입니다. 오후 10시 반에 원주 송년 해넘이 행사에 오후 10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홍지윤님 스케줄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한미TV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